인공관절 관련 궁금증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. 양쪽 무릎 따로 수술하는 게 좋다. 워낙 큰 수술이니까 눈도 저기 농내장도 한쪽하고 나 한참 있다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거 아니고 사랑니도 한쪽 먼저 뽑고 좀 있다가 또 뽑잖아요. 왼쪽도. 어떻습니까? 인공관절 수술을 할 당시에 양쪽 무릎이 너무 심해서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. 한쪽을 하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반대쪽을 하는 게 좋으냐. 이 문제인데 70세가 안 되고 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사람의 경우는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쪽은 그렇게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이왕 수술하는 거 반대쪽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해달라.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미리부터 앞으로 될 거니까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리고 싶고 또 하나 수술하면 예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제가 지팡이 정도 짚고 오는 분들은 그냥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. 라고 말을 하는데 휠체를 타고 와서 6개월 이상 휠체를 탔다. 그렇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예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과외에는 제가 10년 전만 해도 80이 넘으면 수술 안 해요. 그러나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건강하시다면 수술을 하십시오.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. 건강하시면 양쪽 다 가능. 그러나 기저질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한쪽하고 좀 시위를 두고 한쪽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.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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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